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를 해야 되니 니가 인사를 해야 되니 근데 한번 그 우리가 그 나이가 좀 어려보여 안 물어봐도 어려보여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오늘 어린 사람이 와서 참 기분이 좋다 또 어린 새싹들이 점을 보고 가서 희망이란 걸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자네를 보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 자네는 무언가를 하려면 내가 성공의 길로 너무 너무 예민해 성격이 그래서 누구한테 이만큼의 말도 듣기 싫어해 뭐만 잘지 그리고 내가 오늘 졌어 예를 들어 내 맘에 안 들었어 밤새 울어 우화해 화해 눈물이라 그랬지 짜증이 나는 거야 내일 어떻게 하고 내일 잘하면 되지가 아니야 그 오늘 못했다는 자존심이 너무 내 앞을 크게 가로막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맞지 왜 이 말을 굳이 해주냐면 자네가 성격이 한 문물만 팔면 한 문물 되게 파는 성격이고 뭐에 집착을 하면 되게 집착하는 성격은 맞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 아이는 뭘 가르쳐 놓으면은 지 밖에서는 지가 찾겠다 하면 되는데 너무 찾아서 탈인 거야 어 이거 내께면 이거 내 거야 봉석이 달라고 그랬다 절대 안 줘 못 만지게 또 친구가 만약 친한 친구를 만나 만져보기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성격이 너무 소심하면 플러스 소심하면 플러스 너무 대차단 말을 하는 거야 좀 갈대였으면 좋겠다 뭔 말인지 알까 그러면 갈대였으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흔들렸다가 줏대를 흔들리라 말하는 거야 성격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나이 또 성격 또 그런 생각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니 그렇잖아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자네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 배우였다 그러면 나는 그 길을 엄청 발휘할 것 같아 자네가 혹시 뺏던 새였다 뺏던 새가 가수들 춤추는 건가 그러면 내가 가수 못지않게 뒤에서 받쳐줄 것 같아 근데 욕심도 많고 뭣도 많아 근데 지금 흥을 못 내고 있잖아 틀렸나요? 맞지? 흥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 흥을 내면 저 그 자기의 그 고집을 끼를 다 그것도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이거 나 꺼야 하지 말고 그래 놓고도 됐고 나 것도 될 수 있어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좀 빌려주면 어떠나 아닌가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 자네가 그래서 그 고집이나 그쪽으로 해 예를 들어서 연예계 계통이나 카메라 계통은 나랑 잘 맞아 또 악세사리나 그런 쪽에 화려한 교통이 나랑 잘 맞아 근데 굳이 이건 내 건가 아닌가 물론 자네 나이에는 얼마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인생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자네가 웃을 때는 그때같이 웃잖아 응? 내 집에 가서 웃는 게 아니라 자네가 자네 일을 할 때만큼 웃잖아 그러면 자네가 그거 좋아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나는 자네가 조금만 노력을 하지 말고 즐겼으면 좋겠어 옛날에 이런 말 있어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보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내가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흥이 나고 나도 모르게 돼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노력만 해야 돼 그럼 계속 노력만 하려면 이걸 안기로 달달달 애우기는 애우겠지 그러나 즐기는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서 너무 그 일을 사랑해서 하게 된 거거든 자네가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 아닌가 그래서 나는 자네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 훈련이 더 좋고 이 싸움 내 머릿속에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안 싸우면 돼 그냥 야 너 오늘 해도 되겠니? 아니 하지마 뭐 말하는지 알겠는가 내가 말한 거? 너희도 해도 되니? 아니 그런 거 말 안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즐겼으면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에 어? 나는 충분히 자네가 춤을 추든지 백턴스를 하든지 연예인 쪽을 한다든지 그게 소심만 성격 버리고 죽이면 나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부모가 반대하는 부모는 없잖아 다른 사람처럼 밀어주잖아 지금 얼마나 더 좋은 기회가 어딨어 근데 네가 하고 싶어서 하면서 너네 엄마는 짜증은 연예고 너네 아빠는 짜증은 연예 내지 말아야지 네가 죽어서 죽어서 사는 걸 갖다가 부모가 눈치 보게 해서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안 되지 그것부터 곤쳐 어? 네가 즐기는 일이면 엄마 나 재밌게 하고 왔어 그 한마디에 되게 집안이 편해질 건데 너네 식구들이 너 눈치만 보고 있잖아 맞아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틀려서 하는 거야 그런가 그런가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얼굴 형에 따라 있어 집안 분위기가 좀 쟤가 좀 안 좋구나 쟤가 좀 좋구나 그걸 감지한다는 뜻이야 이왕 하는 거 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춤을 추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여기서 하든지 내가 또 빛나게 자신 있게 어? 그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어? 앞에 이래서 뭐 연예인 유명한 사람이 뭘 뭐 했어 뭐 박서진이 춤을 췄어 노래를 불렀어 네가 박서진 춤을 춰 뒤에서 노래를 해 박서진만 찾는다고 지랄하지 말고 눈 만져라 뒤에 너도 보이지 않게 숨은 공신 노래 싸고 있거든 너도 그걸 만족을 느끼라는 뜻이야 틀렸네 내 말이 그렇지 짱 화이팅 오케이 갑시다